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은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겪은 빛과 그림자를 잘 연구하고 분석하면 한국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이란 나라를 보면서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을 가져와서 잘 활용했고 또 일본이 성장산업으로 선택한 것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도전해서 오늘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큰 사업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월 10일날 중앙일보의 이영희 특파원은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 히토처바트 대학의 명예교수와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일본 한국에 진다. G7 뺏길 것이다. 일본인에게 팩트폭격을 날린 일본 석학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좀 답답한 차에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 이런 기사 제목만으로 많은 분들이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들과 달리 그런 기사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기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또 위험한 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외국 석학들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아주 노학자의 주장이라도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국인 학자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의 내부의 세시한 문제나 미국의 내부의 세시한 문제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어떤 한국에 대한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할 때 한국인들이 잘 아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희 특파원이 묻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경제 여건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답합니다. 많은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실질임금은 수년 전에 높아졌고 국가 경쟁력 수는 일본보다 위입니다. 디지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내 총생사는 일본이 현재 4만 달러 한국이 3만 천 달러 수준으로 일본이 지금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2000년부터 20년간 1.02배 성장한 데 비해서 한국은 2.56배 성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2000년부터 20년간 1.02배 성장했고 한국은 20년 동안 2.56배 성장했습니다. 20년이라는 것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확실히 한국을 일본이 추월할 겁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의해서 노구치 교수의 주장을 봐야 될 것은 노구치 교수의 미래 전망은 과거 20년간의 성장 추세성을 바탕을 두고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계속 이어지려 한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일본은 서서히 침몰하지만 한국은 일본인들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에 의해서 급속히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예단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좌파 장기 집권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미래 전망이란 것은 과거 20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20년은 어떤 세월인가 하니까 외환위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2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일본의 교훈에 대해서 노구치 명예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씁니다. 이영희 특파원이 묻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월이 얼마 지난 후에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침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됐지만 이것을 가속화한 것은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금융 완화로 의도적인 엔저 정책을 펼쳤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달러로 환선되는 국내 총생산은 당연히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영희 특파원이 다시 묻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러자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의 입장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경제가 침체에서 탈피하는 길은 기업들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순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 하락으로 쉽게 수출해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중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금융정책을 취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사용할 때 국내 언론사나 국내 주요 농객들도 크게 기대하고 찬사를 보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절대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구치 교수가 지난 20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안전한 남아 뭔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구조조정을 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신진대사를 원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그것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겁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 차원의 어떤 구조조정 작업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불황이 올 때마다 돈을 풀고 재정을 푸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빚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 학자의 눈에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계속 맞아온 겁니다. 그럴수록 병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노구치 교수의 전망은 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냈지만 그 이후에 적절한 정도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난 20년 그나마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헬간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그 이후에 노폐물이 계속 누적됐지만 일본이 했던 방식과 꼭 같이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위정자들이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구치 교수와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주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석학들의 그런 인터뷰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러나 특히 오늘 노구치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은 아베노믹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 풀어서 쉬운 방법으로 나라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와 마찬가지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돈 풀고 재정 푸는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아주 크게 차이인 것은 일본 사람들은 포퓰리즘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